Rn.RN을 원원이조제 F7 F1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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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원이조제 F1 F1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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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피파 개허접 노가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배치 세 번 다 이기고 한 7번 페박한 다음에 바로 월크로에서 프로 일부로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발레모개 오늘 이거 챌린지 접겠습니다 뻥이고 오늘 무조건 올라갑니다. 바로 갑니다. 김승대. 아 이거 너무 느려. 미친 버터가. 내놔 권순영인데. 여기서 파워슛. 까비. 응 안 돼. 오비잖아 이 마으. 쇼파에서 모르시나? 그렇지 신광훈. 이게 국가야. 괜히 국가쓰는게 아니라고 인마. 옆사이드 모르시나? 나이스. 약발 2로 올렸는데 이게 들어가네. 힐트 볼 때리고. 파워슛 빵. 볼키퍼 손 골짜. 드디어. 버터. 따라와봐 이 새끼야 어떻게 따라올거야. 가서. S주고. GD하면 골. 까끔. 어떻게 막아 인마. 이율룡 김승대인데 인마. 톡톡 치고 일로. 그렇지. 이 시발. 쭉. 그렇지. 시그니처. 쇼. 아이 뭐해. 아이 뭐해. 뭐해. 이 새끼야. 아니. 팬텀 드립으로 안나와. 조금 왔다리 갔다리. 준나 하네 그냥. 그렇지. 이율룡. 데이비드 베컴은 영국의 이율룡이 맞다니까. 어 아니야. 제트디. 이율룡. 깔끔하잖아. 감자타카 어떤데. 감자타카. 오케이 오른발자 왼쪽으로 찾아. 하지만 베컴은 오른쪽. 에. 뭐죠. 어. 해킹당했습니다. 해킹당했습니다. 지루하지 마시고. 뭐야 이거. 시어앗. 안돼. 어디차 이 미친놈아. 그 저주가 시작된 것인가 아니겠지 나와라 김승대는 막을 수 없어 소카 빠르면 막아보든가 정신없지 미치겠지 미치겠지 애쓰주고 깔끔하잖아 살짝 보록이긴 한데 보록 아니야 사실 또라이 새끼봤나 이씨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또 근데 시원하다 나이스 바로 W 힐투볼로 쇼크하고 뺏기고 응 신광은 띄고 있고 보고 주시란 말이야 보고 보고 주라 무지성으로 주지 마시고 아아 무지성으로 주지 마시고 왼발 제트에이 오른발로 올렸고 디어디디 약발 2도 집중하면은 올라간단 말이야 아 맞다 오른발로 올렸지 또라봐 신세카인데 웰컴 투 뉴 월드야 새끼야 내 세상 내 세상이라고 새끼야 그렇지 이게 신세계지 W 지금 저 새끼야 하여튼 타줘 새끼 하여튼 다 타줘 아니지 저거 아 미안합니다 하여튼 아아 오케이 2판 이기면 승급입니다 한판 빨리 이기고 빨리 월클 가자 빨리 가자 일단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약발 2의 크로스도 보여줘야겠다 일로 와 어 그런거 하는 줄도 몰랐어 지금 아니 이 커저가 왔다갔다 왜 하는 거야 아니 커저를 왔다갔다 하면 내가 어떻게 차라는 거야 나이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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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뿅 권순이 형 아아 아아 이거 바로 신세계야 웰컴 투 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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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교체 김승재 형님 윙으로 빠진다 그리고 김재현 나가고 을룡이 형님 투입 을룡이 형 잠깐 쉬시고 오늘 이현재 투입 레츠고 오른발잡이는 왼쪽으로 찬다고 믿겠죠 자 하지마자 오른쪽으로 찬자 잘 가렴 다시 월클로 왔구만 아직도 월클 3보 아니 방금 올라왔는데요? 아니 안 뺏어져 미친 아이콘 미친 새끼야 방어 맡겼냐? 아니 아이콘 우대봐 이거 모먼트 끼라고 해 이을용 모먼트 만들어주세요 그럼 끼겠습니다 예 아무튼 물병 맞추고 있네 아아 어 예스 디디 디디 새끼야 따라와봐 따라와봐 아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알아서 공을 날려가지고 원 원이 조제 원이 아무튼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좋았습니다 오늘 프로 1부였긴 했는데 아무튼 월클 3부까지 올라온 다음에 무려 6점이나 올려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10점 바로 올리고 바로 월클 2부 간 다음에 이제 쭉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빠이 제발 슈아 Jackson 뜨끈 Photo 엣 더 cup curves 회로